음... 할머니는 그네 참 좋지? 응! 응! 신나요! 위험해! 돌아가는 바이친 사는거 같은데? 나도 어스화는데 차는 애들만 타고 있는데 안타는지는 못하니 나 앞쪽에서 뒤쪽에서 뒤쪽에서 뒤쪽 나 놀라게인 것 같은데? 안녕! 어? 안녕!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? 그러니깐 내가 널지 나 보고 싶었는데 나 반 년이 울렸다 반 년이 왜 별 안나고 별일도 말 큽다 야 어떻게 했다 여기에서 만났네 어? 다음 주에는 어떡해 왜 갔다 가 반 년에 나가는거야? 스트레스 다리가 아파 어 좀 더 고소하네 나 반 년이 울렸다